자 유레카 버스 갑니다 어? 크리스타가 입이 험해 트러블을 일으키기 쉬운 유미르기야 아 유미르가 입이 험하다네 아 그렇구만 난 또 얘가 입이 험하다는 줄 알았잖아 자 저기 동료 구하러 가면서 조금 처리도 좀 하고 그렇죠 동료 구하러 가면 좀 처리 좀 하죠 그렇지 어 여기 어 구조 요청 그렇지 그렇지 끝이야? 어 게이드 저기 왼쪽으로 갑시다 오른쪽으로 갑시다 오른쪽으로 구하러 그렇지 밑에도 다 정리하고 밑에 밑에 정리하고 오세요 유레카님 구하고 있을게요 어 됐어 가만있어봐 이거는 내가 딱 봤을 때는 이거다 간다 그렇지 좋았어 여기 앞에 있는 3명 쓰릅시다 이거 나중에 진짜 별 진짜 만땅짜리 한번 해보고 싶다 한창구 한번 해보고 싶다 어 제가 보스인데 거기 왼쪽에 하나 어 그거 처리하고 어 어 단서실으로 갑시다 일곱시다 일곱시 그렇지 우와 갑시다 뭐야 죽었지 아 살았네 그그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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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보이 좋아서 와 넥하이 데미지가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자 갑시다 자 갑시다 어 위에 있나 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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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제 획득하면서 깹시다 어 이게 더 빠른 것 같아 와 실제로 우와 얘는 자제가 아 팔에만 있구나 다리도 있는 줄 알았네 그렇지 그렇지 하나 하아 하아 좋았어 시켜낼 수 있었어 시켜낼 수 있었어 좋아요 아 비 나오네 비 두개 나왔다 어 초경제 경제 파편이 필요하지 않았나 거 아니었나 38% 멀티하는 거예요 메인 깨려고 서버는 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그런건지 몰라도 부드럽고 좋네요 음 전선 지연 임무 아 깼네 두개짜리만 골라 빼먹어가지고 이제 얼마 없네 훈련지 타는 작전 여기 갑시다 3명에서 하자구 3명에서 가만히 있어봐 거의 개떼다 개떼 그러면 어 일단은 이거 하고 어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같이 깨면 그거야 완전 패시아 패 어 나는 뭐 거의 하는게 없어 그렇지 어 뭐야 한 마리 남았어 위리칸 이제 오른쪽 깹시다 오 잠깐만 동료부터 동료부터 우린 절대 동료 버리지 않아 그렇지 구했네 좋아 좋아 이거 난이도 어려우면 진짜 멀티면 꿀잼일 것 같긴 해 어 한 마리를 한 4인 4인 멀티하는 거지 서로 막 구해가면서 진짜 재밌지 그러면 유리칸이 거기 한 마리 물어 뜯어요 부서 그렇지 목덜미 물어 뜯어 그렇지 좋았어 나 3마리 아 3마리 된다 3명 이제 그 모아가지고 합방하면은 나까지 합친 4명 4명이잖아 그럼 이제 나는 대중소 대중소 하면서 다녀야겠다 어 대중소 하면 다 나한테 오는 거야 내가 위험한 거야 내가 잡힌 거야 알았지 바로 나한테 달려와야 돼 어 잠깐만 이거 메인 미션인데 어 이거 무시하고 가야 될 것 같다 이거 어 뭐야 아 된다 지금은 다 2인 하빵이 꿀잼일 것 같고 어 좀 난이도 올라가면 부를게요 난이도 올라가면 부를 수밖에 없어 자 서브 서브 그렇지 아 진짜 거인이 불쌍하다 아 아 얘는 팔을 잘라야 되네 그럼 잘라주지 뭐 어 이제 목칠 수 있네 어 갈게 등짝이 살이 많으니까 좀 조심해서 그렇지 안쪽 살로 어 잘했스 갑시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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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인은 음당 목살이지 지금은 근데 후딱 멀티에서 깨버리는 게 낫겠다 지금은 내가 딱 지금 캐릭터 레벨 오르는 거 봤는데 엄청 안 올라와 그러니까 얘하고도 안 맞는 거야 레벨이 굉장히 약한 존인 거지 레벨 1에서 막 IPG 게임하면 저랩들 있죠 전직하기 전까지 파밍하는 그런 지역을 2차 전직한 캐릭터가 돌고 있는 겁니다 높은 난이도 채워 근데 지금 이거 해야 되잖아 굳이 할 필요 없어 그냥 이거 하면 되지 뭐 1단계 밖에 없네 자 갑시다 진격의 거인이 유튜브가 조회에서 상당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한번 군대 체험 방송 어 4인 개 하드코어 동료의 의리 게임 어 유레카니에 이거 위에다 먹고 오세요 어 나 사샤 내가 구할라니까 위에다 드시고 오세요 아 좋았어 어 좋았어 사샤 안 들어오나 어 한 명 접근한다 오 개빨로 개빨로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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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집을 부숴 집을 부숴가지고 쟤를 찾아내는 거야 어 쪽있다 쪽있다 그렇지 누가 그러던데 이 게임 할때는 건물주는 웁니다라던데 집을 부수는 거지 뭐 내가 부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9시로 갑시다 사샤도 들어왔구요 좋아 알았어 사샤야 오빠가 딱 너만 다 들을게 원래 이쁜 여자는 없고 살아야돼 어 좋았어 저기 갑시다 6시 갑시다 6시 끝이야 더 있다 아 미친 저거 한 마리였어 그 거기 5시 어 5시 먹고 오세요 5시 아유 유레칸님 아주 천재견이네 천재견 내 마음을 아주 잘 알아 어 내가 귀찮아가지고 내가 아 천재견이야 천재견 그렇지 이거 내가 죽일게 어 어디야 그렇지 어 잠깐만 5시로 갈까 그렇지 마지막 목은 내꺼야 어 그렇지 자 보스 잡으러 갑시다 자 보스 잡으러 갑시다 없지 말고 안고 살아 당연하지 아 얘기가 좀 훈훈하네요 그렇지 나 목만 남겨놔 목살만 남겨두고 다 정리해놔 손질해놔 어 잘했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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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 정육점 제대로 한번 열었네요 야 이런것도 랭킹 있나 지역같은거 보면은 제일 빨리 깬거 랭킹같은거 있잖아 카트라이더 보면은 트랙에 따라서 랭킹 있잖아 만화는 재밌데 게임은 좀 그래? 아 지금은 그거야 지금은 서버여서 그래 유튜브를 보면 그런 얘기 안나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꿀잣게임인데 지금은 퍼센트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거니까 그런거고 모르겠다 내가 만화는 안봐서 모르겠다만 게임 괜찮아요 오 야 3칸짜리 나왔다 이거 한번 하자 잠깐만 이거보다 더 어려운거 있나 이게 내가 놓쳤었나 전방 방어작전 거인의 진격을 막으며 교전중 원군 도착전까지 아군과 함께 버텨라 아군 오기전에 싹쓰로 누자고 아 이게 또 열리는구나 이런식으로 어 어 사샤 자 유레칸님 모이세요 사샤부터 해야돼 사샤부터 사샤 무조건 구해야돼 사샤 어 별 3개짜리 별 3개짜리 야 사샤 앞에서는 내가 야 재료 따위 필요없어 그렇지 어 미카자 강하네 오케이 유레칸님 이렇게 합시다 지금 화면에서 어 보스쪽 지형은 제가 아 그쪽 하세요 그쪽 왼쪽을 가운데로 갈라가지고 어 9시 지역하고 11시하고 7시다 터시고 제가 오른쪽 털게 유레칸님 왼쪽 내가 오른쪽 이러면 개빨리 깰 것 같다 어 어 아 미친 리바일더 도우미 비회 어디서 가면 동료를 먹어 동료 칼질하고 있는거 봤어 야 동료 잡혔는데 칼질하고 있는거 봤어 얘들아 야 이거 어떻게 가야돼 저 지역을 못가는데 아 이걸 타고 가야되나 저 지역에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가야되지 아 이런식으로 와 이거 근데 한번에 갈려면 진짜 개빡색했네 왔다 가자 세카이노 자 가스 모자라 가스 채우고 어 벌써 거기 다 비었어 자 가는길 있네 여기 좋았어 아 여기가 거기네 아 이 지역이 어딘 이 맵이 어딘가 봤더니 그거구만 그 저기 뭐냐 진격의 거인 보면 맵에서 보면 그 불룩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어 거기네 아 절로 또 가야되잖아 외벽인데도 외벽중에서 튀어나온 데가 있어 다 왔다 얘는 재료 뜯자고 오케이 어디갔냐 오케이 목은 내꺼 목은 내꺼 목은 내꺼 한번에 안죽는거 보소 그렇지 오케이 자 갑시다 오우 저거 넓네 자 보스 잡으러 가죠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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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아주 좋아요 간다 자 가자 얘들아 하아 좋았어 어 끝이다 어 끝이다 이제 60% 채웠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유레칸님 어 꿀 빨았습니다 아주 충실한 애완견이었어요 아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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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네개 더 있다고 60% 깨야하는 61%인데요 현재 지금 61%인데 다른걸 60%를 깨야된다는 얘기야? 아 메인 하나 열려면 다음 메인을 깨려면 또 60%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야? 이런 싸가지 없는 게임 이거 일단은 메인 미션 갑니다 어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죠 크리스타 아 크리스타가 근데 너무 구려 근력이나 저런거는 레벨업 한 달에서 안되는거 같애 옆에 엘빈인가 걔 보니까 레벨 1인데 거의 뭐 게이지가 풀이더라고 어 여기서부터는 이바야 하는게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결국 주인공 하지 말란 얘기네 또 부탁할 수 있냐는데 일단 이거 다 받아 뭔지 모르지만 떼기 전에 이거 다 받아 놔야 돼 에이 이상한 이해해 어우 쉽다 여신 돕기 좋았어 여신 기머지 기머지 자 60%는 다 채워왔다 자 60%는 다 채워왔다 우리를 지금부터 멀 로제 남북어점을 향한다 그곳에서 대기하는 짓이다 왠지 이상한 보고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아직 자세한건 모르지만 준비가 되면 곧바로 출발이다 오케이 당분간 대기할지도 모르겠지만 참아라 크리스타 렌즈 졸업시험 어 야 졸업시험 성적이의 10이야 어 아 근데 얘는 어차피 헌병단 안갔네 말이 따를 정도로 신기한 인덕을 가졌다 아 말 타는 말 동기들에게 인기가 높아 여신이라는 어 불릴 때도 가끔 있다 좋아 어 진짜 여신이었구나 라이너가 특별한 호의를 가지고 대하고 있다 종장 이국의 내방자 좋았어 드디어 스토리구만 엘르빈 단첨을含む 청사兵단의 주력은 스토헥스쿠에 지구 처리에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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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사兵단의 다른兵士들은 월 로우세 남부의 拠点에 중동 이따 뭐하는거 기규 특정대야 거기 또 파괴됐다고? 어 어 어 묘한 기행중의 목격보고가 있다 마을에 아직 사람이 남아있대 기다려 내가 구하러 갈게 종장 제이라 수수께끼의 기행조 아 좋았어 이게 마지막 장이구나 야 스토리 끝난거 아니네 좋았어 아 진짜 까다롭게 하네 간다 뭐야 한 번 안 죽은거야? 연속페이 가야겠네 어 잠깐만 크리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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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무조건 구해야돼 도주에 실패한 주민 발견? 어디? 어 잠깐만